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번호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번호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4월부터는 연금액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면서 현재 지금 가입하라고 하는데요. 연금보험 절대로 가입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생명표 상에 1989년도 1회 때는 남자는 겨우 66세 정도 여성은 76세만 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9회 경험생명표 2019년도에는 무려 남성은 거의 84세 여성은 89세까지 엄청나게 장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것은요. 동일한 연금을 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금액하고 동일한 납부기간을 가입했을 때 연금액 축소가 바로 예상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1989년도에 1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했을 때 100%의 연금을 받는다면요. 2019년도 9회 때는 50.5%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0년 동안 연금 감소액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간의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다 보니까 또다시 경험생명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10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게 되는데 2024년도 4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6.3세가 되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2.8세 증가했고요. 여성은 무려 90.7세가 되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2.2세가 증가했죠. 따라서 이렇게 오래 살게 된다면요. 연금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령 똑같은 연금준비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수가 적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적어질까요? 약 연금액은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50만 5천원 받다가 42만 9,250원만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금액이 300만원일 경우에는 255만원만 받게 되므로 매월 45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1년에 540만원 손해가 나고 35년간 무려 1억 8,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어떻습니까? 4월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나 보험 판매인들은 2024년도 4월 전에 연금보험을 가입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입한다면 정말로 위대한 보험 마케팅에 심만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연금보험을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 선택 시 얼굴과 몸매와 키는 절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성격만을 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바로 전제조건은 얼굴과 몸매와 키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그 다음에 성격을 본다는 그러한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것이죠. 2024년도 4월 이후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연금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엄청나게 지금도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1989년도 가입해서 매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2024년도 4월 이후 동일한 금액, 동일한 납입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겨우 매월 129만원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지금도 152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입한다면 4월 이후 가입하는 것보다 매월 23만원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받는 연금액도 엄청나게 적은데 조금 더 줄어든다고 해서 얼마 안되는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미련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주택연금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적은 연금액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평생 고금리, 월복리, 이자폭탄을 받아야 하는 소위 개미지옥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이토록 연금액이 적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연금보험 가입시 복리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높은 사업비하고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고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은 공시이율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세 효과도 미흡하겠죠. 따라서 지금 가입하나 2024년도 4월에 가입하나 다를 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금준비금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편이죠. 물가상승률에 따른 현재가치를 판단해 본다면 나입할수록 오히려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적은 연금준비금에서 연금액을 얼마를 더 받고 덜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연금보험을 지금 가입한다면 많은 연금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매월 받는 연금액이 더 많아진다면 지금 바로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시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니 오히려 더 나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나중에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 연금액을 산출하는데요. 그때 한계수명을 몇세로 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120세로 해서 연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거의 인간의 수명이 한 90세 정도로 본다면 30년 이상은 날로 먹겠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연금, 낙전, 수입이 기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입자의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백화점이 박앤세일을 한다고 해놓고서요. 원래 가격이 10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올려놓고 110만원에 할인한다고 한다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적은 연금액인데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서 가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연금보험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연금보험은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의 연금액을 예시하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 가입설계에서 예시되는 금액이 현재 가치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25세대 연금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40년 후에 65세대부터 매월 연금을 3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40년 후에 300만원은 물가상승률 3% 가정시 현재 가치로 92만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4%라면 63만원, 5%라면 43만원, 6%라면 정말로 껌껍도 안되는 29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65세대만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계속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65세대부터 9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90세 시점의 현재 가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매월 300만원의 현재 가치는 물가상승률 3% 가정시 44만원, 4%시 24만원, 5%시 13만원, 6%시에는 정말로 놀랄만한 금액입니다. 7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막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가입하면 안되고 가입한 것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90년대에 가입한 확정금리 유배당 상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글래 달리 확정금리 상품도 당연히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국민연금 부부가입을 강화시키고 가처분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평생 투자를 지속하면서 딴 눈을 팔면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편에서 항상 조언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으면서 평생 지원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콘스탄트 김과 함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예를 들어서 절세도 증여세 상속세를 만족시키는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천만원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비용, 식대, 음료 때, 회식 때,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료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가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소득, 그러니까 투자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에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동결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가족의 자산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전략하고 투자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이익, 이익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효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당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배분 그리고 금융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 조업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 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하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일까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고심, 그리고 평생 수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일까요? 이 모든 문제들을 고민들을 한방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바로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값진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키시고 해소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키신다면 평생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과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번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건강보험료 건강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리시기 바라고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일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회차는 2024년도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강남의 2호선 역삼동역 2번 출구 400m 역사항 오프라 갤러리케이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는 2024년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1호선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갤러리케이 본사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원만 제게 입금해 주시고 회차와 성함, 핸드폰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1차 세미나는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역사항 오프라 갤러리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선 역삼동역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2차 세미나는 2월 24일 토요일 갤러리케이 본사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1호선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4월부터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연금액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면서 지금 가입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가입하면 안된다는 이유하고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